야 야 야 야 오늘 옥성에다 먹는거 추가한번 좋아 한번 먹어봐 어? 어? 벌자로 I hate my life A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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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뚜저어어 타격 옥상 초밥을 먹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초밥이냐 옥상에서 먹는 맛있는 초밥을 마시는 초밥을 오케이 렛스고 이거는 제가 절대 철취 초밥 같은데 레이 datasets 한бо야 여기서 가지Ad개요 먹여잉 먹여잉 와아 으아 진짜 많이 먹었어 우와 맛있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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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너가 안 들릴까 봐 아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지 나 맛있게 먹어 여러분 으하하하 으하하하 사나 숨 쉬어 사나 숨 쉬어 아 아 초밥이 사나 숨 쉬어 아 아 아 우송도 사나 숨 쉬어 탈출해 음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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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옷 야! 멍시기 죄송합니다 너 뭐 그렇게 보였어? 아니 너 먹을 자격 없어 너, 너 먹을 자격 없어 네가 먹을 자격 없어 자격 따로 먹어 등지고 못했어 의자야 이게 뭐가 맛있어요? 어? 자원아 좋아 자원아 징시개 자원 내가 먹지는 않았지만 너가 낫지 않지 야 자원국이다 야 뭐 자원아 이리 말 말은 뒤야 아니면 이렇게 크게 얘기하더라? 어? 다들 들리나? 야 왓더 f**k your problem 맞아 밥 먹으니까 받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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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네. 뭐하는거야? 먹어 뭐? 웃어 먹어 먹어 니다 진짜 편하게 먹어 해야겠다 드럼사이 1살 멍큰남 차은우 하하하핳 누구야 어제 Gün 모모 누구되 제가 어서 민폐 아니였 하하하핰 하하하핰